데이터 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는 표 형태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겁니다. 계산식을 하나만 작성해서 값의 변화하는 값을 지정만 해주면 짜자작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해가지고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현재 데이터 표 1번 예제를 보시면 영업이익 계산시트라고 해서요. 판매량이 30개이고요. 판매 단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 3000입니다. 매출 원가는 900이었어요. 그러면 총이익은 3000에서 900을 뺐더니 2100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판매비가 50, 관리비가 10이 들어서 2100에서 50과 10을 뺐더니 순수한 영업이익이 2040이었습니다. 라는 값이 구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판매량이 30이 아니라 10개밖에 못 팔았다. 20개, 30개, 40개, 50개 값의 변화가 현재는 30을 통해서 값을 구했는데 이 값이 10이었을 때, 20이었을 때, 30이었을 때, 40이었을 때, 50이었을 때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하고요. 또 하나 판매량도 바뀌지만 판매 단가도 좀 바꿔보고 싶어요. 현재 100이지만 판매 단가를 50부터 140으로 값이 바뀌었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의 표 형태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E5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영업이익의 계산식이 있는 B12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equal, B12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E5부터 J15까지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범위를 지정한 데이터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 10, 20, 30, 40, 50을 어디에다가 대입을 할 거냐면 여기 30에다가 잠깐 넣어서 계산해서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3을 선택하시고요. 왼쪽 열에 있는 50부터 140까지 판매 단가는 계산할 때 50이 100 대신에 들어가고 60이 들어가고 70이 들어간다. B4셀에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B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표 형태로 판매량과 판매 단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하나의 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5셀에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직접 계산식을 넣으셔도 되고요. 계산식을 넣지 않고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꼴, 계산식에 있는 셀을 선택만 해주셔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대출금이 천만원입니다. 연 이자가 7%고요. 기간이 3년이라고 했을 때 월 상한액을 PMT함수를 통해서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자율 연 7%니까 나누기 12, 3년 동안이니까 곱하기 12, 그 다음에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마이너스 천만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월 상한액이 30만 8,771원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일 때 그 다음에 4%부터 9%까지의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월 상한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B10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 꼴, B6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범위 정하셔 갖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산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기간은 B4에다가 대입할 거고요. 연 이자는 B3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월 상한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